큰 일을 끝내고 나면 양수 씨의 하루도 마무리됩니다. 밤 시간 동안은 수시로 자세를 바꿔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잠자리는 더 꼼꼼히 챙기는데요. 퇴근한 후 내내 쉴 틈이 없었던 남편입니다. 뭐 좀 힘들죠. 힘들는데 이제 뭐 하면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이제 뭐 당연하니 그런 줄 알고 또 뭐 만족이 돼가 괜찮습니다. 퇴근. 아빠 간다. 수고했대. 엄마는 해봐. 수고 많았대. 아빠 미안. 간다. 조금 있다가 이제 내가 한 한 시간 정도 또 자는 거 보고 지켜보고 이제 내가 같이 자고 지금 이제 잠자는 거 잠드는 거 보고 자죠. 잠자리를 편히 만들어주고 아내가 잠드는 모습까지 보는 남편. 밤새 아내를 이리저리 챙기며 선잠을 자는 것도 남편 몫입니다. 부부는 그렇게 평생을 함께하기로 서약한 부부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.